여러분 저희 유튜브 푸마시 방 어떻게 푸마시 하는지 제가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여기 현재는 카톡방 화면을 보고 계시죠? 지금 많이 이렇게 카페에 담아서 잘 올려주셨습니다. 자 먼저 영상을 올리는 방법, 내가 원하는 영상을 올리는 방법은 저희 방에서는 자신의 유튜브를 직접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. 그러면 바로 가르기가 되기 때문에요. 여기 룰에 정렬에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. 먼저 카페를 여기 공지상에 있죠? 카페를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 들어가면 전문가양성 윙스라고 하는 카페이 되어 있죠? 여기 왼쪽에 보십시오. 창업 푸마시, 지식창업 저희는 좀 더 지식창업에 포커스되어 있으시기 때문에요. 유튜브 막구독에 들어갑니다. 이 안에 글쓰기, 자 글쓰기 여기 보이시죠? 글쓰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올리시는 거예요.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 표적항암수술을 위해서 브레인 힐러 추정인이 사회복지 이렇게 하셔서 올리셨죠? 자 이 링크를 여기다가 보세요. 글쓰기를 누르셔서 올리시는 겁니다. 글쓰기를 지금 쇼츠를 올리셨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영상이 긴 거. 여러분들이 영상에 대한 시청시간, 구독자, 또 댓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쇼츠보다는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많아지만 쇼츠는 당연히 잘 올라가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이 영상이 좀 긴 거, 긴 거를 올리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릴게요. 여기에 많이 잘 올리셨네요. 자 이런 학생 본 적 있나요? 하고 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영상 올리셨죠?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 와서 나중에 여기다가 했다고 여기다 남기시는 거고요. 유튜브를 들어가셔야 돼요. 그 사람 거를. 자 보세요. 유튜브를 가는 겁니다. 이쪽으로요.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가는 거예요. 카페에서 유튜브를 찾아가시는 거예요. 네. 유튜브를 찾아가시는 겁니다. 자.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. 자. 이렇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좋아요. 그 다음 여기 댓글에다가 본인이 직접 여기다 링크를 하시면 안 돼요. 여기 유튜브 창입니다. 그리고 여기다 뭐 쓰면 안 된다고 했죠? 여기서 뭐 막구독해요. 이런 말 쓰시면 안 된다고 했었죠? 네. 그냥 힌트로 윙스에서 함께 왔어요. 네. 이렇게 너무 좋은 영상이네요.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네. 이렇게 하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하셨죠? 다 하신 다음에 원래 올리셨을 댓글에다가 남기시는 거예요. 여기다가. 아 제가 영상 봤습니다. 그리고 끝에다 뭐를 올려야 돼요? 내 거. 내 거 영상 해줄 거. 품앗이 해줄 거. 네. 영상 잘 봤습니다. 그것을 여기에다가 링크를 달으셔야죠. 그래야지 이 분이 오셔서 정용수님께서 오셔서 제 거를 품앗이 해줍니다. 네. 그래서 제 유튜브는 네. 그거거든요. 그러면 여기 카페에다 오셔서 잘 봤습니다. 하고 내 거를 올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피디님께서 오셔서 제 거를 보셔서 여기다 답글에다가 잘 봤습니다. 하고 확실히. 그리고 여러분들 확실히 품앗이를 해주셔야지 서로서로의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알아가시고요. 자. 이렇게 하셨죠? 이 글을. URL을 복사를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카톡방에 올리시는 거예요. 이렇게. 네. 이렇게. 잘 봤습니다. 이렇게 해서 소통을 카페. 네. 카페로 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의 직접 링크라든지 여러분들의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정렬을 맞추시지 않으면 가림이 계속되시고 안 되시면은 의향이 없으신 걸로 알고 내보내기가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저희 품앗이 룰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.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수요일에 스터디에서 제가 자주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